주께서 허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와 산자들 공중에서 주를 베어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방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굴 때 나의 이름 나팔굴 때 나의 이름 나팔굴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드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베어리 주님 다시 여신라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 얻어보자 기쁨 얻어보자 배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굴 때 나의 이름 나팔굴 때 나의 이름 나팔굴 때 나의 이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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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